양화지는 한강을 중심무대로 삼은 조선왕조에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였다. 양화진의 깊은 강물에는 대규모의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어서 전국 각지의 생산물이 양화진을 통해 도성과 궁궐로 배분되었다. 반면 이러한 천혜의 입지 조건은 한성을 논보는 외적들이 쉽게 들이닥칠 수 있는 국방의 취약지로 만들기도 했다. 한양을 조선왕조의 수부라고 하잖아요. 수도라고 하는데 수도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이르는 사람의 다른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 이르는 연결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목입니다. 그 목의 통로에 해당되는 것이 인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왕조에 있어서 각종 문화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삼남지방입니다. 삼남지방으로부터 각종 쇄곡과 어염과 그리고 사람들이 수송되어서 한양도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양화진이다. 그런 점에서 양화진 조선왕조의 인후와 같은 중요한 곳이었고 이곳이 교통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광, 군사, 치안의 역할 여러가지 점에서 아주 그 중요성이 되어갔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과 서구 세력의 물리적 충돌은 주로 바다와 강에서 일어났는데 양화진도 예외가 아니었다. 쇄곡 정책을 펼친 대원군은 수많은 조선인 신자들과 프랑스 신부 여러 명을 처형하였다. 중국으로 겨우 탈출한 리델 신부는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로즈는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응징하고 조선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출정한다. 프랑스 군함 세척은 1866년 8월에 양화진까지 침범하였고 10월에는 강화도 일부를 점령했으나 한 달 만에 강화도에서 폐퇴하였다.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강화도를 점령을 하게 되죠.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선박들이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물길을 찾으려고 부진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병인양료 때 리델 신부가 통역관으로 참여하고 한국인 신자 3명이 물길 안내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바로 이 한국 신자 3명의 도움으로 한강을 거슬러서 서울까지 오는 그런 수로를 찾아내게 돼요. 이 사건으로 대원군의 적화 의지는 훨씬 강해졌다. 그는 서양 호랑캐들에 의해 더럽혀진 한강을 사교들의 피로 씻는다면서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의 곧비를 죄였다. 양화진은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던 개화파의 거두 김옥균이 1894년 조선왕실에 의해 능지 처참당하여 효시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양화진은 낯선 서구의 물결과 조선의 묵은 정신세계가 순순히 합류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곳이었다. 시아버지 대원군의 섭정을 종식시키고 고종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민비와 외척들은 쇠국의 빗장을 벗기고 서구 열광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지각변동을 틈타 주로 영어권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의 보그마를 목표로 재물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신정변 당시 조종의 실력자 민영익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알렌의 서양의술덕택에 선교사들과 왕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맺어지고 이는 최초의 서양식병원인 광혜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 기독교 선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주로 서구의 의료와 교육, 사선사업을 통해 봉건적인 조선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한편 알렌에 이어서 광혜원의 원장이 된 헤로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자신도 이질에 걸려 1890년 7월 26일 34세의 짧은 삶을 마감한다. 7월 26일 오전 8시경에 헤로니 소천하고 미국 공사관의 요청이 빗발치자 마지못해서 그 다음 날 한강 건너편에 있는 매장지를 한 곳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전혀 매장지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절하고 다시 매장지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적당한 매장지를 주지 않으면 미국 공사관 경내에다가 묘지를 파서 헤로니를 매장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공사관에 붙어있던 헤로니 사유지에다가 임시 묘를 파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풍습으로는 도성 내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만약에 묘를 팠다가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봉병을 당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한국인 인부들이 그 묘파기를 거절했습니다. 한 수 없이 그날 예정대로 장례식만 거행하고 장례 예배만 드리고 시신은 매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조선정부도 서둘러서 이 매장지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결국은 양화진을 매장지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7월 28일에 헤로니 시신을 그 양화진에 매장했습니다. 이곳에 묻힌 분들 중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있다. 이들은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의 보금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했다. 그 헌신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어린 자녀들을 먼 이국당 이곳 양화진에 묻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보금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었다. 보금이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 맨 처음 이루어진 것이 성경말씀을 한글로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는 한글을 서민의 문자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 한글로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번역과 또 성경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종대왕 이후 문자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평민들의 문자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 한글을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들이 끼친 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들을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한 그 봉사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것은 성교사들이 남긴 대단히 강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